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와 진짜 말하는 거야? 실제로 보니까 한 2천만 배는 신기한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그리고 제 말도 따라하기도 하고. 예전에 한 번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먹어버렸죠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응, 좋아. 그래서 막 한 명, 한 가족들이. 얘들아 이리 와. 얘들아 이리 와. 얘들아 이리 와. 얘들아. 어릴 때. 나. 귀엽네요.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죠. 봤어. 올라오고 싶어. 아니 그건 마이크야. 다 세훈이가 지금. 다 세훈이가 지금. 네. 무서워한다고. 아니야 아니야. 얘들아 얘들아 싸우지 마. 작가님이 여기. 여기 편안하게 알지시라고. 네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들아 얘들아. 얘들아 울으라고. 얘들아. 얘들아. 얘네가 좀 사놨고. 얍. 아아. 아하하하하하. 그 찬연 씨랑 세훈 씨한테 모래로 얻어내서. 물어드리겠습니다. 오우. 그렇네요. 네. 셋은. 시작! 시작! 시작!